잘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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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캠프의 스윙에 맡은 아나운서스 스파크와 방주영 최영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멘트 퀄리티 를 이틀만 진행되는 캠프에서 여러분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신경하고 특히 감성 활용하는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동작이었습니다.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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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인 열정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댄서나 안무가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가웠고요 너무 열정도 많고 이렇게 좋은 시설, 좋은 위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되게 관심 있게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갇힌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실력도 출중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 또한 다시 한 번 어린 친구들 보면서 뭔가 속에 열정이 다시 흐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